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쇼비지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영화 신전래동화에서 흥부 역할을 맡은 제이입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뒤에 포스터가 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이해할 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이 표정. 포스터를 감독님이 어떤 느낌으로 만드셨는지 잘 알아요. 예전에 서커스나 클럽 같은 데 등장하는 인물들을 광고하는 전단지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셨는데 전 참 적응 안 되고 지금 사뭇 다르세요. 전 이제 본 지 며칠 됐는데도 볼 때마다 참 신선한 충격을 좀 느끼게 해서 작게 봤을 때와 또 크게 봤을 때는 좀 느낌이 다르겠죠. 크게 보니까 더 경악스러워요. 사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흥부가 심청과 사랑에 빠진다면? 아 궁금해지네요. 여기서는 엄청난 인물들이 서로 만나요. 신데렐라가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이라. 성냥파리 소녀도 나오고 네. 정말 다 친한군요. 춘향이도 나오고 네. 춘향이도 나오고 다들 어떻게 스토리가 이렇게 얽히나 봐요. 그게 궁금하시다면 영화를 보셔야겠죠. 자 흥부 역을 소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는 흔한 전라동화에 나오는 흥부인가요? 네. 맞아요. 그 마냥 불쌍한 마냥 불쌍한가요? 그 흥부 맞고요. 네. 영화 속에서도 내내 불쌍해요. 늘 놀부한테 당하고 아 네네. 놀부한테 당한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번에 캐스트를 보니까 정말 다채롭고 다양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시는데 그분들과의 호흡도 여쭤볼 수밖에 없겠네요. 홍석천 씨도 제가 출연한다고 들었고요. 이승윤 씨도 계시고 또 감독님인 이상훈 씨도 직접 출연을 하신다고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감독님의 인맥으로 완성된 영화예요. 가장 좋았던 거는 다들 서로 아는 사이니까 불편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까메오 출연을 해주니까 뭐 1회차 2회차 정도 와가지고 촬영해주시게 가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왔다 간다는 느낌 때문에 사실 먼저 촬영하고 있던 멤버들하고 서먹서먹 할 수가 있는데 다들 아는 사이다 보니까 되게 놀러 온 것처럼 오셔가지고 되게 놀다가 가셨어요. 아 재밌네요. 즐거운 분위기 엄청 됐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편하게 촬영장 오시는 분들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쵸. 감독님 자체도 제가 이렇게 경독님 제발 좀 모니터 좀 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모니터 좀 보라고 아 이렇게 담소 나누시고 네네네 너는 잘 지닌 심지어 자기네가 출연까지 하니까 네 바쁘실 텐데 진짜 물어봐요. 그냥 출연 안 하시면 안 돼요? 연출에 쭉 하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경란상으로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였어요 촬영장에서 아 저희 촬영장에 가볼걸요. 너무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친근하고 착한 흥부가 나오는 신전래동화의 매력을 한마디로 어필해 주신다면 뭐라고 정리해 주시겠어요? 작은 예산으로 만든 영화를 저예산 영화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축에 속하는 영화예요. 그 축에 속하는 영화인데 정말 많은 많이 적은 제작비 속에서 원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스태프분들이랑 배워분들이랑 다 노력을 하셨는데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 개봉을 해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평가하는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즐기려는 마음가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뒹굴거리면서 과자를 먹으면서 볼 영화? 아 너무 좋네요. 제일 좋아하는 장르에요. 편한 마음으로 과자를 먹으면서 보는 그런 영화 신전래동화 알겠습니다. 솔직히 착한 흥부 보다 나는 못된 놀부 역할이 더 자신 있다. 예스 오노? 아 노. 아 예스인데 나한테 예스가 보이니까 내가 예스를 들었어. 카메라로 들어주세요. 예스. 쾌걸 춘향의 풋풋한 10대 연기 지금도 문제 없다. 예스 오노? 예스. 나는 완벽한 남편이자 완벽한 아빠라고 생각한다. 예스 오노? 사실 이걸 예스를 들기에는 그런 게 없겠어요. 어지간한 철판 아니고서는 그걸 예스를 들 사람이 그러니까요. 물론 다들 열심히 사시지만 완벽하다고 하기엔 알겠습니다. 불편한 질문부터 드려야겠네요. 쾌걸 춘향의 풋풋한 10대 연기 지금도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너무 동안이셔서 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셔서 예스를 들으셨죠? 아니요. 외모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연기로 그때보다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다시 지금 상태로 그 역할을 한다면 더 완성도가 높은 목룡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참신한 남이네요. 저희는 동안 외모 비결 이런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따로 관리하시는 비법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제가 인스턴트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네? 네. 근데 관리 비법이 아니에요? 근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인스턴트를 좋아해서 그런 거 같다고 거기에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계속 알게 모르게 오빠 방부제 먹다 보니까 그래서 방부제 먹으라고요? 완전 나한테 처음 들어보는 방법인데요? 죄송해요. 진짜는요. 저는 그게 맛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선배님 중에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나이가 저보다 훨씬 위신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뭐 관리를 할 거고 있니? 나이를 잊고 사는 거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잊고 살아야 돼.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할 뿐인데 그 숫자를 자기가 인지할 때부터 그게 숫자가 아닌 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30대가 되고 이러면서 느낀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를 잊고 살라는 게 그냥 그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천둥벌금순기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제약을 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이런데 근데 사실 그중에 많은 것들은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버리고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유지 비법? 저는 그게 그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착한 흥부보다는 놀부 역할이 더 탐나셔서 자신 있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더 그게 잘 소화하실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서 예스를 해주셨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항상 제가 착한 역할들을 했어요.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착하게 생겼나 보죠? 네네네네네. 사실 이런 착하고 언제나 그런 역할이 사실 불편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놀부 쪽이 좀 더 편해요. 흥부는 너무 선해서요? 너무 바르고? 네. 못 먹겠다. 아니에요. 나는 완벽한 남편이자 완벽한 아빠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워낙 또 예능에 비춰진 모습도 있고 너무 이제 아드님과 함께 호흡하는 게 예뻐서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편하고 아빠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잘하려고 마음을 먹을수록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지고 또 그걸 못 해주면 또 속이 상하고 그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저도 좀 성장을 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와이프하고 가정을 꾸리고 지내면서 또 저도 성장을 하는 것 같고 끝이 없어서 저는 제가 노를 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노를 사실 아들 라온이와 함께 예능에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한 번 더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좋은데 네 라온이 의사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했나요? 또 뉴질랜드까지 갔다 오지 않으셨나요? 찍고 오고 나서가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안다는 게 사실 라온이 같은 경우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알고서 너무 반가워하고 반가워하거나 이렇게 뭔가 자기가 몰랐던 행동을 할 때에 이제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 약간의 좀 감정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또 다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라온이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라온이가 오케이 하면 오케이? 내가 아빠 건 아닌 것 같아. 네 완벽한 아빠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진짜 멋있는 웃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크게 일 나요. 아 왜요? 요즘 애들 얼마나 무서운데요. An outstanding actor, an outstanding father. Be sure to catch actor Taehee's film New Old Story at a local theater near you and keep your eyes out for his future works. 참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왜냐하면 제가 딱히 이렇게 보답을 해드릴 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모습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내주시는 저는 제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편지를 보내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보면서 일일이 답변은 못 드리지만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이번에 개봉한 영화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영화도 그렇고 또 앞으로 나올 드라마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루라도 빨리 그 곳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은하 2 1 2 3 1 3